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상황을 더 봐야 되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년 동안 살았던 집을 워낙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긴 연구도 없고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여러분 최근에 집 알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와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집 이사를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월세명 이런 게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집 보여줄까 내가 한 번? 여러분? 진짜 리얼 장난 아니야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봐봐 원래 월세가 있거든요? 다 봐봐 다 이래 지금 월세가 안 나와요 와 지금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 근래에 좀 이렇게 안아보고 하고 있는데 와 다 거의 다 전세잖아요 와 다 거의 다 전세잖아요 성남 붓난구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났어요 와 5억 8천짜리 집이 있다 시발 내 웨이플 안 질었으면 이거 살 수 있을까? 와 집은 깔끔하다 와 여기 약간 좀 신혼집 같은 느낌인데? 2천이 사 있어 반지야 그냥 이런데로 들어갈까? 반지야만 들어갈까 여러분? 아니 반지야만 나쁜 게 아니잖아 스팸 갖고 와 이거 뭐야 2억 4천이 오지 이거 봐 월세도 여러분 2억 4천이 보증금이 2억 4천이라니까? 시발 이거 실화야? 시흥이요? 시흥 매물이 이밖에 없는데요? 1억 4천 하중독? 와 집 깔끔한데? 나 근데 일어날 줄 없어 미안하다 진짜 왜냐면 진짜 내 거짓말하는 거 없는 게 이것저것 다 한다고 돈 다 썼어 진짜 이거 지금 시흥이잖아 시흥은 내가 살던 데가 아니야 그거 야 니들이 사는 곳에 이사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꾸 어디 오세요 어디 오세요 내가 무슨 니들 보러 가냐 지금 내가? 그럼 내가 간다고 너들 볼 수 있을 거 같아? 자꾸 왜 자기는 사는 곳으로 오래 지금 이거 진지한 얘긴데 너무하네? 어 아파트는 어떻게 가냐? 봐볼까 아파트처럼 할 때? 야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아파트 한번 봐볼까? 아파트 있나? 그냥 봐봅시다 와 씨X 아파트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아파트는 힘들 거 같아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 야 내가 오늘 사는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데 우리 집주인이 2억 1천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지금 얼마 오른잖아 경기도 광주도 거기 사람 많이 안 살거든? 지금 최근 실매매가 거래가 4억 2천이야 2년만에 1억 1천만 원 올라간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어 나도 씨 돈 2억에도 벌어서 쓰면은 와 부럽다 월세 얼마야? 월세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알아? 2억이 30 근데 나는 당연히 나가야지 난 월세 60만 원 되고 있는데 야 보증금 몇 천 달이가 당연히 나가야지 내가 당연히 눈치 보인다니까 이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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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제가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때는 용인 봐보라고? 아 다시 용인 가야 돼? 근데 엄마랑 좀 가까워 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여풍돈 비쌀 거야 내가 살근데 여풍돈이거든요? 내 물이 없네 씨부래? 오마야 슈발? 근데 밟으면 팔아야 돼 이거 진짜 지금 너무 급해요 나 이거 3월 초에 집 빼줘야 되는데 거기서 대출까지 받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차 팔아야겠다 그냥 나 이거 벤츠 팔고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벤츠 처리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벤츠 타일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엘페나? 실버 주택? 실버 주택이 뭐예요? 아 나 이거 아니 싸갑고 싸갑고 오고 싶었지 어 야 그래도 싸가 가고 싶은데? 아 만 60세 이상이요? 그럼 엄마가 가능하시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 또 어디 검색해볼까? 서현 쪽 아까 검색해볼지? 서현이랑 9억 씨발? 와 이거 뭐 펜트하우스야? 6개가 침실이고 이거는 궁절이야? 아파트는 보지도 말자 야 그냥 진짜 그냥 원룸을 구하는 게 맞나? 이거 좀 오바야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사가 형 대포동 어때 신축 31억이면 사더라 전세도 17억이야 미칫새끼야 17억이 어떻게 해지는 일이야? 내가 진짜 매일 푸도 17억이 없어 이 새끼야 매일 푸도 지금 매일 푸도 5천이다 5천 어떻게 이럴 수가 545짜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푸안이 공간이고 내 공간에서 이렇게 살까 그냥? 하하하하 야 근데 어떻게 2년만 이렇게 바뀌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형 우리 집에서 살아 대신 청소 설거지를 대신 해야 돼 이 새끼야 뭐하나 그냥 쫓겨날래? 야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와 이거 볼래요? 이거 볼래요? 둘 다 봐요 하하하하